어우, 소리. 이럴 때 맥주 한 캠 자. 어우, 너무 좋다, 저거. 원샷인가요? 저러고 다음날 아직도 도둑 갈아두시고. 그렇지, 그렇지. 만천에 알리겠어, 내가 했다는 걸. 우리 정영 회원님. 안녕. 아니야. 둘 다 모여있었어요. 나 불 붙였어. 우와, 대박. 아, 대박. 혼자 있어? 어, 혼자 있어. 진짜 대단한 일이구나, 이게. 훔쳤어, 훔쳤어. 훔쳤네. 용감하다. 용감하지, 용감하지? 지금 다 모여있는 거야? 어, 효진 언니는 자. 옆에서 자. 알겠어. 나 이 만천에 알리려고 전화했어. 뭐해? 불 보면서 맥주 마셔. 아, 진짜야? 공백 언니가 깨서 인사하고 싶다고. 언니. 아, 공효진 씨. 예. 영예의 대상은 공효진 님. 공효진 씨. 지금 향미하고 눈이 마주쳤는데, 너무. 언니. 언니 왜 잤어? 왜 잔 거야? 뭐 했다, 언니가? 왜, 아니 왜. 불을 켰어. 이거 봐봐.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상한데? 언니. 망손이 어떻게 굽혀졌어. 아, 그런구나. 망손이 어떻게 굽혀졌어. 나 켰어. 언니, 나 망손 아니야. 이제 아니야. 새해는 이제 망손 아니게 되는 거야? 네, 저 이제 소음 많이 가. 진짜 진심으로 기뻐해 주시네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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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렇지. 이 맛이지. 아, 좋다. 불을 바라보며. 아, 홍진영 씨. 우리 황재귤 회원님이 춘쳤던. 아, 큰 노래예요, 지금? 네. 아, 너무 신나요, 이 노래들이. 그리고요. 오늘밤에 아무도 모르게. 오늘밤에 아무도 모르게. 네. 네. 네.